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영 전문가님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핫했던 무상증적 관련된 이슈부터 시그널 이슈까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영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법보다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선영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일단 긴 틀에서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관들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그간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고민하실 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보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지만 기관들이 오늘 매수는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인 상황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원체 11월에 강했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흐름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다음 주부터는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어제부터 해서 이번 주 상황 보면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빠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이나 도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들이 빠지는데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종목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 때문에 시장 전체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2500포인트 부근은 유지한 채 잘 버텨줄 거니까 걱정보다는 산타를리에 대한 기대감 갖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산타를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앞으로 시장 흐름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볼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과 고용 분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 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소식 속에서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2%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고용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 10월 5%까지 올랐던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채 금리 하락은 증시의 호재로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짚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요? 보시면 시장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점도표 12월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조금 좋은 그림은 9월에 나왔었던 점도표보다는 그 점의 평균적인 흐름들이 조금이나마 아래에 좀 더 찍혀주는 모습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는 보지 마라. 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봤자 3번이다, 4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3번 정도를 얘기합니다. 3번이면 그래도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있잖아요. 갑자기 금리 인하를 0.5 이상은 왠간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0.25씩 아주 순차적으로 내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최근 보시면 요걸래 보면 국채금리가 4.2%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표들 상황도요. 특히나 어제 나왔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지표들,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과연 미국 연준에서, FOMC에서 생각하는 그 속도가 맞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상치를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지난 FOMC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의사라고 보면. 그런데 예상치를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나왔던 소비 지표가 완전히 달라서 완전 예상을 벗어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틀려요. 그간의 최근 1년 동안 보시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과 여타 다른 시장의 지표들의 움직임 자체가 어긋났던 경우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러면 연준 위원들 자연스럽게 내년도의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고민해봤을 때 쉽게 쉽게 갑자기 빨리 금리를 내리거나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조심스럽게 할 거거든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내릴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시장은 복합적인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이쁘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시장이 안정적이구나.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금값은 또 계속 치고 올라가요? 왜 이렇게 많이 금값은 또 올라가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려는 건가? 시장을 누군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안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금이 따라가니까 그냥 같이 수급적인 부분인 건가. 또 하나, 비트코인 자체가 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시장의 좀 불안감일까.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 자체의 양이 줄어드는 시기가 내년 4월인가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또 영향을 받는 것인가. 이래저래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지표들은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요. 고용 둔화가 일시적으로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추후에 보면 회복은 하겠죠. 그런데 고용 둔화에 대해서 이게 사실 연준에서 그리던 그림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12월까지는 우선 차분하게 모셔야 됩니다. 12월 산타렐리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시장은 1월부터 열릴 거예요.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연말까지에서는 우선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한 템포 천천히 즐기시면 되고. 아마 다음 주에 시장이 올해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그릴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LS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할 건데 12일 날. 그게 아마 시장이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아마 많이들 사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재미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아마도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두산도 정리하는 모습들, 에코도 그렇고, LS 머트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1월부터 짚어드렸던 내용이 11월은 좀 잠잠하게 흘러가되 12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FOMC가 다음 주로 당장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은 점도표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금리 인하가 천천히 나올 수 있겠지만, 점도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4만 3천 원에서 2주 동안 3배가량 좀 빠르게 올라왔던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15만 4천 원을 고점으로 만들고, 이내 좀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7%가량, 오늘은 또 9%까지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미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하락폭 자체가 원체 커졌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한 게 없잖아, 조금 큽니다.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락폭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커지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조금 장중에 9%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마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응을 많이 하실 거예요. 5일선을 이탈한 모습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경향들이 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5일선 이탈이 처음에 나섰던 자리가 12월 1일 날 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조금 다시 올려치긴 했습니다만, 불안했었죠. 그리고 다음,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시가로 급등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빠져버립니다. 다시 빠진 모습이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끝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장 상황으로 보더라도요. 우선은 좀 고민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냐면 나름 그래도 짧지만 우리가 횡보했던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라인상으로 보자면 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놔 볼게요. 여기 9만원부터 10만원 자리 있죠.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나름의 그래도 상한가 갔던 자리지만 밀렸다가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가격적인 종가 기준으로는 4거래일 정도 횡보했던 자리입니다. 물론 폭은 큽니다. 9만원부터 해서 10만원 자리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우선은 밀릴 가능성을 우선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게 잘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급상에서 보자면 사실 그리 최근 들어보면 빠질 때 기간 외에 볼 게 없어요. 개인이든 간에. 그런데 밀려버리거든요.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심리적인 불안감 자체를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에코프로 머티가 빠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에코프로 라인들도 보시면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11월 한 번 반등 나오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70만원 부근을 버텨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7% 넘게 빠지고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져요. 월요일부터 해서 에코프로 머티 분위기가 심상치게 않았거든요. 바로 이 구간 심상치게 않았단 말이에요. 같이 밀려버립니다. 에코프로 비엠도 같이 가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네요. 에코프로 비엠도 보시면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나 월요일날 윗거리가 달려요. 이게 조금 약간 괜찮은 그림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어떻게 갈까. 사실 에코프로 비엠도 월요일날 급등 나왔을 때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에코프로는 안 가고 비엠은 간다고 약간 좀 엇박자가 나긴 했었는데 여지없이 윗고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고점 자체가 어디냐. 11월 고점이 이 자리에 맞춰서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타고 있어요.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이라 좀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깊어져 버리면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에코프로 그룹 전체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크진 않을 거예요. 적당선에서. 다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에코프로니까. 아마 에코프로 머티는 이미 상당히 대다수 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따라 들어가셨다거나 아니면 요 근래 지난주에 따라 들어가시는 건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셔야 되고 절대 신규 접근은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살짝 갔다가 빠진 건데 새로 접근해봤자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신규 접근은 안 돼요, 수익이. 그래서 보유 분들은 아마 정리를 끝내셨을 것 같고. 저도 오일선 이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정리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 제가 볼 때 상황이 조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라인을 잡아놓은 게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밑에 하단 라인이 길게 형성돼있죠. 볼린저 밴드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오늘부로, 어제도 터치한 자리였는데 오늘부로도 이탈하는 조짐이 나오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가 나름의,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자리라고도 하지만. 그런데요,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 하락폭 자체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렸었던 거,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힐 거다.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반복이 나올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우선은 에코프로 머티는 일시적인 상황으로는 조심하셔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반등이 이번 주 내로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지켜보시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를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에코프로 머티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엄청난 파워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소폭의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5%에서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3%까지 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이나 단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많이들 수익을 좀 보신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난 수요일도 저녁 방송에서 상담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다 오른 것 같다 조심하셔라 했는데 다음날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웬일이야 싶었지만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5일선을 그냥 월요일부로 이탈을 한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사실 5일선 이탈하면 많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횡보세를 조금 보이는 현상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매도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져요. 이게 한 번 이렇게 꺾여버리면 한 번 치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흐름 자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부터는 오히려 악재 상황들이 많아요. 이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LS 머트리얼즈가 상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일 날 상장을 하는데. 청약 증거금 자체가 13조가 모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금이 모이면서 나도 청약 받을래 라고 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 아시겠지만 파두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파두 같은 경우도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상장하고 나서 실적을 몰아놨는데 3분기 실적 이거 왜 이러냐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배신감이 들었었지만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할 때 이 파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잘 갔어요.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이슈받아서 잘 상장을 했고 그리고 좀 한 달가량 밀리다가 다시 올려치는 모습인데. 이게 다음 주에 보면 사실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자금들이 전부 다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지만 연말까지 해서 상장 종목들이 몇 개가 더 있지만 가장 이슈가 큰 건 LS 머티리얼즈예요.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구조가 재작년, 작년, 올해 실적 베이스 자체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계속 뛰는 회사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 또 몰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상당 부분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가로 덤비시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상황 보시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기대 심리가 좀 크고 또 하나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주식하기 편한 환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11월 중반부터 계속 나와줬어요. 천천히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이 흐름에서 만약에 종목들 사실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멈춰있단 말이에요. 이 멈춰있을 때 전체 평균적으로 멈춰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몇 종목들이 튀기 시작하면요. 그 종목들만 시선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쫙 가거나 쫙 떨어질 때는 종목들 자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종목이 시선이 안 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천천히 가는 시장이잖아요. 갔다가 떨어졌다. 큰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25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 종목 하나가 움직여버리면 그 종목이 시선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또 LS 머트가 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종목 자체도 과연 어떨까요? 굉장히 핫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청약도 하고 청약하려고 자금도 빼시고 그 다음 이 종목도 사려고 정리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가 빠졌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상승을 주면 과연 얼마나 갈까? 두산 로보틱스가 한 달 동안 갔습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올랐어요. 에코프로 머티는 얼마나 올랐나요? 에코프로 머티도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11월 17일부터 해서 2주간 신나게 올랐습니다. 최소한 2주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흐름들을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는 제가 상황 보다가 LS 머트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움직임에는 역시나 같이 따라 들어가신 현재로서는 맞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요.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 거래 대금이라든지 수급을 다 가져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방금 언급해 주신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였는데 두 종목이 조금 쉬어가면서 그 다음 수급이 어디로 갈까라는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LS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상장을 기다리면서 수급들이 좀 대기 상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또 다음 주 신규 상장 예정인 LS 머트리얼즈까지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올 하반기 YG 엔터테인먼트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마약 리스크부터 해서요. 신인 그룹인 베이비 몬스터 데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급등으로 상한가에 좀 도전 중인 모습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실 YG 엔터 재계약설 자체가 8월, 7월인가요? 그때부터 좀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가 돌고 계약 기간이 막 지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뭐 리사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자꾸 돌아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되는 거냐? 이게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룹 재계약을 했어요. 개인들은 이제 따로따로 따로 활동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분은 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관련 이슈로 오늘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신규 앨범 발표와 더불어서 항상 그렇지만 엔터주들은요. 12월, 1월 때 뭐가 있습니까? 콘서트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어 일정도 빡빡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매출 기대감이 잡히겠죠. 그래서 YG 엔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SM도 오늘 반등이 좀 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엔터주 전반으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 좀 포착이 돼요. 차트 좀 볼게요. 차트 보시면 YG 엔터가 잘 보시면 진짜 잘 가다가요. 8월 달에 이때가 이제 터졌던 거예요. 재계약 이슈 때문에 힘들었었죠. 근데 사실 엔터주 전반으로 최근에 보시면 좀 다 그랬어요. 9월, 10월, 11월 내내 힘들었습니다. 하이브가 좀 유독 특이하게 그래도 조금 빨리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IG 엔터가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흐름을 좀 끊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가가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왜? 연말 특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콘서트 이슈 통해서 사실 이게 실적이 언제 잡히냐면요. 지금 해도 1분기에 잡혀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3개월 정도 뒤에 실적으로 잡힙니다. 2달에서 3달 뒤에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가 한 달,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진행이 되더라도 매출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살짝 우려감이 있지만 내년 1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 자체는 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의 움직임 자체가 엔터주 전반으로 연말 특수를 끼고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드리는 엔터주는 SM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SM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놨지만 2021년 하단 자리부터 라인이 산바닥이 크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들이 완성이 됐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가고 있어요. SM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 보자면 충분하게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다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카카오랑 좀 시끄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거의 다 해소가 돼가는 모습이고요. 카카오의 주가 흐름 자체도 최근에 안정적으로 다시 가고 있거든요. 카카오 주봉 보시면 되고 일본 보세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실적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YG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등 여러 엔터주들 연말 특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 주목해보자라는 전략 주셨는데요. SM을 비롯한 여러 엔터주들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영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그널 종목들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김선영 전문가님과 함께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3기 EV나 필에너지 또 미래산업까지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들을 통해서 큰 수익도 만들었었고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무상증자 강의도 노란톡방을 비롯한 이런 방송들 통해서 나눠주셨었는데 오늘 무상증자 관련된 특별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번 배운 내용으로 평생 여러분들께서 적용해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무상증자 관련된 특별 강의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연말 가기 전에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공시를 굉장히 잘 봅니다. 잘 보는데요. 이제 보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공시 내용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답변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고 이게 이식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내가 정말 봐도 봐도 모르겠다라는 공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외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오픈 채팅방에 질문 주시면 돼요. 사실 제가 오픈 채팅방을 그렇게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좀 쉬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일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걸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년도 금리 인하되는 시점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이 계속 움직일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시장. 내년 지금 코스피 주소를 말씀드리면 2,800, 3,000포인트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금리 인하 3번에서 4번입니다. 근데요. 후 내년에 또 금리 인하를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내년 내 이후 보면은 4,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냐 2년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보시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조금 많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종목 상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는 없고요. 안 되고요. 궁금하신 공시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나마 제가 짧게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권리락에 대한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 무중권리락, 유상증자, 권리락, 그 다음에 시비전환사체, 이런 권리락 등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 권리 공매도가 또 뭔가? 공매도 금지라면서 권리 공매도는 또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보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중요한데 1년에 제가 올해 하반기 때 방송하면서 여러 얘기를 들을 때 무상증자를 가지고 재미를 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종목은 실패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은 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한 종목 실패했던 이유가 저도 인간인지라 항상 제가 생각했었던 그 부분을 관과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수로 무상증자를 주냐. 최소한 1대3, 1대4 그 이상을 가줘야지만 무상증자로 좀 재미를 볼 수가 있고요. 1대1이나 1대2는 조금 약해요. 그거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우선은 수익을 보실 생각이시라면 꼭 메모해 두세요. 최소한 무상증자의 배수 자체가 한 줄을 갖고 있는데 세 줄을 준다, 네 줄을 준다, 그 이상을 준다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은 첫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 이따 메모해 두세요. 시작해 볼게요. 무상증자란 무엇이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놔주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회계장부의 숫자를 옮기는 것으로 가능한 건데 왜? 회사에 돈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는 겁니다. 회사 자산에는 변화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1대1로 무상증자를 할 때 내가 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다면 주식을 한 줄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권리락이라 1대1이 되면 내 주가는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주당 5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줄을 줘요, 나중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권리락 시스템을 통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과 그렇죠? 그다음에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인여금, 인여금 중에서 이익인여금이나 등등의 인여금들을 이걸 어떻게 해요? 자본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본 내에서. 이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권리락 꼭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를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리락에 대해서. 그리고 권리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 권리 공매도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선은 권리락이 뭐냐면 주식회사가 주주배정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고 권리락 조치는 이러한 사실을 시장 참가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권리락 시기가 언제냐면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발생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마이너스 2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그렇죠? 나는 뭐예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이제 제이아이테크라는 회사, 무상증자 했던 회사인데요. 무상증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주가가 권리락이라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이때요. 엄청나게 상한가를 가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또 한 번 움직이고 주가가 급등 나오는데 권리락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해서 매수. 5월 21일까지 매수해 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날 권리락이 일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 제이아이테크는 제가 기억에 의하면 1대 5연나 6이연나 꽤 높았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1대 5라고 해봅시다. 무상증자를요. 이해하기 쉽게. 시총이 1천억이었어요. 1천억인 회사가 1대 5, 죄송합니다. 1대 4로 할게요. 그래야 5주가 되니까 한 주당 4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시총 1천억인 회사가. 그렇죠? 그러면 권리락일 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시총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4주는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총이 똑같이 4주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5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시총 자체가. 1천억이었던 회사가 권리락일이 되면요. 그 나눠주는 주식 수만큼 해서 시총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200억이 돼요. 그럼 시총 200억짜리. 1천억에서 200억짜리 종목이 되면 주가가 어떻게 갈까요? 쉽게 누군가가 급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주식이 없는 거야. 그냥 튀어가는 거죠. 주식 수는 그대로겠지만 단가가 쫙 떨어져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말아올려집니다.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총 자체가 초록 낮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한두 번 정도 더 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떤 식이냐면 1대 3, 1대 4 정도 무상증자는요. 상한가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움직이고요. 1대 4, 5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6, 7 가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다만 1대 1이나 1대 2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 차트를 보면 걸리락 딱 치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대 4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4주는 나중에 무상증자 신규 상장일 날 나눠주는데 문제는 항상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걸리락일인 5월 22일 날 안 사고 그 전에 샀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나는 이거를 천만 원치를 샀는데 갑자기 천만 원치 산 주식이 5분의 1로 쪼그라들면서 내 돈의 5분의 4가 사라졌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나중에 줘요. 그런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한가를 가고 한 번 더 움직이고 윗고리가 달리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몇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꼭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권리락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밀릴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파셔야 돼요. 다 파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핵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싹딱 파셔야 돼요. 한 주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한 주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한 주도. 예를 들어서 이 제이하이테크 같은 경우가 쭉쭉 치잖아요. 상한가를 거의 두 번 갔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한 주를 가지고요. 수익이 몇 프로가 나는 거냐면 상한가 두 번 정도 가까이 가고 4, 50% 어쨌든 좀 윗고리에 팔았다 치더라도 아래 팔았다 치더라도 한 50%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주를 가지고 약 50% 수익을 우선 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팔았어요. 아예 잔고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단 한 주도 있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권리락일날 권리락일날 주가가 튄 다음에 위로 갔다가 떨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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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떨어진다고요. 쭉 떨어질 때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전체 다. 다 파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주 배정기준일이 있어요. 그 배정기준일날까지 가만히 참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돼요. 권리 공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주는 팔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치를 사서 200만 원치가 남아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50% 수익이 나왔어요. 오케이. 나 100만 원 벌었어. 일단 기분 좋아. 나 지금 장고 200이었는데 300 됐어. 나머지 이제 800만 원만 수익 내면 돼. 그런데 절대 안 올라요. 잘 보시면 주가는 계속 떨어져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나요? 차트를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 권리락 1 그렇죠? 거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밑으로 여기가 이제 권리락 이전 날이잖아요. 그 라인까지 무조건 떨어져요. 왜? 기준가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공시를 보시면 기준가라는 게 형성이 돼서 떨어져요. 그런데요. 무상증자를 딱 받고 나면 내가 이제 신주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신주를 나눠주는 날이 있어요. 공시상으로. 날짜가 다 나와있죠. 그 날짜에 이 거래일 전 상장일 이 거래일 전에 우리는 입고 예정인 주식을 먼저 팔 수가 있어요. 번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차트 보시면요.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차트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갈 것 같네요.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권리락 표현 자체가 발생을 해 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상증자는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이 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주가가 이 거래일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주가가. 보시면 이 날 확대 좀 더 해볼게요. 이 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하루 이틀 전에 목요일부터 해서 주가가 가장 저가로 해서 13%가 빠지고 종가로 6%가 빠집니다. 갑자기 갭으로 빠져요.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는 권리 공매들을 통해서 원체 주식을 이틀 전부터 팔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상증자를 받거나 아니면 유상증자에 참여했어. 주주배정은 실건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거나 해서 납입 신청을 하셨어요. 청약을 하셔가 납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식을 받는 날이 있어요. 신주배정하는 날 신주상장일이 있습니다. 신주상장 예정일이라고요. 공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들에서 먼저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권리 공매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신주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이 있으시다면 증권사 MTS, 모바일, HTS, 그리고 그냥 HTS 일반 컴퓨터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도 못하겠다 하시면 증권사 전화하셔가지고 방법을 꼭 숙지하신 다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늦으시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나머지 물량을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1대 4의 무상증자일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거잖아요. 뭐가 핵심이냐면 한 주를 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면 팔아요. 전체 다 팝니다. 싹 팔고 나면요. 주가는 여지없이 흐릅니다. 싹 무조건 빠져요. 그리고 나서 신주 상장 예정 이틀 전에 무슨 행동을 하시면 되냐면 나머지 800만 원치 우리가 천만 원치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만 원치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원금에 정리하시는 원금 위로만 정리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원금에 정리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가지고 나머지 수량을 가지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기다리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왜냐하면 JI테크도 말씀드리지만 무상증자 이유로 일시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전체 추세로는 꺾이는 추세가 나오거든요. 기나를 무조건 가능한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가능한 투자 원금에 8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으로 100만 원 벌고요. 800으로 원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무상증자 투자가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를 통해서 수익이 날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맥스냐면요. 10에서 20% 사이가 보통 투자 맥스 수익입니다. 그 이상 안 나요. 그 이상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무상증자하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투자하실 경우에 이 종목으로 얻을 수 있는 극한의 수익은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이상 기대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무상증자. 그런데 1년에 무상증자가요. 한 5번 10번 사이 많아요. 그런데 3배, 4배, 5배, 6배, 7배 짜리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꽤나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꾸준히만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공시에 대한 부분은 해석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스페셜 강의는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과 권리 공매도부터 무상증자로 돈 벌 수 있는 실전 비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시거나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톱판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걸려있습니다.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강의 보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자면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사실 크지가 않고요.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시장이에요. 이러다가 한번 쭉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한동안은요. 큰 급등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 인하한다 금리 인하한다 처음 한다고 할 때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내년 한 중반 정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내년 한 2분기 3월 4월 5월 시장 굉장히 강화할 수도 있고요. 꾸준하게 어찌됐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3년, 적게는 2년 정도 시간 동안 시장이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주식하시기에 정말 편한 환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말까지 쉬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말 준비 철저히 하셔서 돈 한번 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2020년도 때 큰 장이 오면서 수익이 났었지만 사실 그 후 최근에는 최근부터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니스나 힘든 모습이었지만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 흐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일시적으로 요즘 빠질 때 참 사고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갈 쪽은 가거든요. 매출에 대한 변화, 이게 참 중요한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사실 4분기부터 커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정말 커지고 있어요.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가거든요. 끌고 가니까 안 가는 애들도 그냥 딸려 끌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게 가지 않고요. 그냥 목덜미 자꾸 시장 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나 대용주들이 끌고 갈 거예요. 너도 따라와. 뭘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올라와.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안 빨라요. 천천히 천천히 그냥 뛰어가진 않고 걸어갈 겁니다. 이게 앞으로 2년 동안 최소한 시장입니다. 금리나 시점 전후로 해서 주식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 시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시작됐다고 이미.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천천히 보시고 이런 시장이 주식하시기에 정말 좋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가시고 좋으면 또 재미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보시라고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2년가량은 앞으로 랠리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랠리장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후짱도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과 고용 둔화를 짚어봤고요. 시그널 이슈로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YG엔터테인먼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후짱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